Who are you? 브랜든. 브랜든. 브랜드? 브랜드 가려야 되는데. 테이프! 이렇게 해야 돼, 부하! 브랜드 가려야죠. 잠깐만, 부하 계속. 저기 이름표 있는데. 이름이 있네. 자리 있네. 근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? 자리가 있네. 용지 너 여기. 용지 여기다, 여기. 뭐 영상 보나 보다, 우리. 동현이 형 웃기는 거 없다면서요, 웃기니까. 가위바위보는 넌 하나 안 맞네. 그걸 어떻게 그렇게. 벌써 만 원 차감이에요, 저. 야, 근데 뭐 어떤 거 계속 이렇게 있어? 왜 안 보고? 왜 안 보고? 어? 왜 안 보고? 어? 어? 아 차가워. 아 이거 갓 다 젖었네. 하하. 이것들이 지금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. 신성한 테마 학교에서 웃어? 신성한 테마 학교에서 지금 복장들이 그게 뭐야? 어? 너 뭐하는 놈이야? 이놈들이 지금 우리는 테마사가 되는 사람들이다. 이 악마에 대항하는 우리가 복장들을 지금 이따구로 하고 신발 프라다 아니에요? 신발 프라다 아니에요? 신발 프라다 아니에요? 어 잠깐만 너희들은 오늘부터 테마사가 되는 수업을 받도록 한다. 아침부터 또 왔더니 또 출출하구만 반장 오늘 뭐 먹을 거 없고 찾아보겠습니다. 이상한 거 꺼내라. 아니 근데 저희는 학용품밖에 없는데 가방 갖고 와. 먹을 거 내가 항상 갖고 댕기라고 했어 안 했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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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역시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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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 가는 학용품이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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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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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